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조금 더 맛있어요 쫄깃쫄깃 딱딱 쫄깃쫄깃 저게 너무 맛있어요 딱딱 상큼하고 달콤해요 완성! 뚜껑 짭짤하고 맛있어요 저는 이 짭짤하고 너무 맛있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마카롱 고추장 치즈볼 고소한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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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피빔빔빔빔빔빔빔 한 번 더 끓 vida 아삭아삭 바삭 바삭 너무 맛있어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것은 핫도그의 매운 맛이에요! 컵에 들어가서 정말 맛있었어요!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!! 허니끝 너무 맛있다. 이끈의 Ned이 바삭바삭 바삭바삭 가게가 나는 다 먹으면 더 맛있다 음... 고구마 배가 조금만 더 veel 맛먹으면 더 맛있어요!! 나는 무슨 맛을 본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? 정말 맛있어요. 잘 먹으니까 만약 제가 술을 먹었을 때, 저는 빵이 아주 많이 먹고 싶어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